안녕하십니까? 나눔과 섬김을 실천하는 대학, 배제학당 배제대학교입니다. 지금부터 2019학년도 배제대학교 수시입학설명회를 시작하겠습니다. 2019학년도 수시입학설명회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째, 배제대학교의 경쟁력과 매력. 둘째, 2019학년도 배제대학교 모집단위. 셋째, 2019학년도 수시 모집 전형 안내입니다. 첫째, 배제학당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배제대학교의 경쟁력과 매력 소개입니다. 1885년 우리나라 최초의 서양식 대학으로 출발한 배제학당은 크고자 거둔 남을 섬기라는 교훈 아래 인재양성과 문화창달에 매진하여 우리나라 근대사의 한 획을 그은 수많은 민족의 성각자들을 배출하였습니다. 배제대학교를 선택해야 하는 세 가지 이유는 첫째, 인성이 기본인 시대에 나눔과 섬김을 바탕으로 한 교육을 실행하고 있으며 둘째, 50여 개의 전공 역량 강화를 통한 전문성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고 셋째,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자신의 꿈을 찾아가는 배제인을 양성하고 있습니다. 2018년 배제대학교는 최근 5년 동안 우리 학생들이 꿈을 실현할 수 있는 많은 준비들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배제대학교는 타 대학과 마찬가지로 잘 가르치는 대학 에이스 플러스, 사회 맞춤형 산학협력 선도대학 링크 플러스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교육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특히 취업 분야에서 배제대학교는 국내 취업 거점대학 대학일자리본부, 해외 취업 거점대학 청해진대학, IPP형 일학습 병행제 기관으로 선정되어 전국 최초의 고용노동부 취업지원사업 3관왕을 성취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생명공학과는 산업계 관점에서 바라본 바이오의학 분야에서 전국 최우수 대학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배제대학만의 강점 및 차별화된 취업 전략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배제대학교의 강점은 탄탄한 교육과정과 바로 차별화된 취업 프로그램입니다. 배제대학교는 재학 동안의 사회 진출을 위한 자신만의 구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완성시켜 드립니다. 첫 번째, 취업 교과 운영입니다. 구체적인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기 위한 직업 탐색과 자기 개발을 위한 과정입니다. 두 번째, 취업 실무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취업 캠프 및 강소기업 직장 체험 등 스펙을 확대하는 과정입니다. 세 번째, 다양한 취업 집중 교육과정 운영입니다. 학점 인정도 받을 수 있는 청년 취업 아카데미, IPP, 기업 연계형, 장기 현장 실습 등 다양한 취업 교육 과정입니다. 네 번째, 취업률 향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핵심 스펙을 준비하고 면접을 대비하는 과정으로 취업 담임 교수, 취업 전담 교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단과대학별 취업 상담사를 배치하여 완성된 포트폴리오를 분석하여 학생들의 취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결과물로 취업률이 높은 학과 소개입니다. 입문보다는 아직까지 공대, 자연대 관련 학과들이 많습니다. 대학 전체적으로는 3년 기간 동안 약 10%의 취업 성장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배제대학교의 해외 유학 및 연수 프로그램입니다. 배제대학교 하면 국제화가 강한 대학이라는 명성이 있습니다. 우리 배제대학교 재학생의 새로운 경험을 위해 전세계 40개국, 275개 교육기관과 교류하며 배제인들의 경험의 장을 넓히고 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완성하기 위한 중요한 프로그램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배제대학교 하면 장학금이 많은 대학으로 등록금의 51.1%를 장학금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성적 장학금뿐만 아니라 자신의 전공을 배우면서 해외 친구를 사귀면서 자신의 경험을 확대하면서 받을 수 있는 다양한 장학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입생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장학금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전국 어디에도 없는 장학금이 있는데요. 학생 여러분들이 적어도 수능까지 최선을 다해 공부하고 고등학교 생활을 마무리하라는 의미에서 인원수에 제한을 두지 않고 지급하는 장학금 바로 배제하워드 장학금입니다. 수능 성적, 국어수학 3등급, 영어 2등급 중 두 개 영역에 해당하면 1년 등록금을 지급합니다. 이외에 2년, 4년 등록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배제하워드 장학금입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배제대학교의 다양한 장학금 혜택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배제대학교 소개 마지막으로 생활관 안내입니다. 기숙사를 원하는 신입생 전원 수용 가능한 규모입니다. 본교 생활관은 국내의 아름다운 건축물 7선으로 선정되어 대한민국 한국건축가상을 받은 아주 예쁜 건물입니다. 생활관 내부는 인터넷 카페, 피트니스클럽, 실내 골프연습장, 24시간 편의점 등 다양한 편의시설과 생활시설을 갖추고 있습니다. 생활관 외부로 바로 나가면 치유의 숲 등 다양한 산책로와 중앙도서관이 있어 학업에 전념하기 좋은 환경입니다. 지금부터는 글로벌 리더를 키우는 배제학당 배제대학교의 모집 단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배제대학교의 단과대학은 배제학당 설립자 및 졸업생들의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워드대학, 서재필대학, 아펜젤러대학, 김소월대학, 주식형 교양대학 총 5개의 단과대학이 있습니다. 하워드대학은 글로벌 언어 비즈니스, 복지, 힐링, 교육 총 3개의 계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하워드대학은 자유, 평등, 사랑의 인문학적 소양을 바탕으로 미래문화 창조의 주역이 될 인재를 육성하고 있습니다. 실무능력 향상을 위한 다양한 교육과정을 통해 스마트 시대를 이끌어갈 글로벌 리더를 키우는 대학입니다. 서재필대학은 경영, 사회 총 2개의 계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세계적인 수준의 교수진 및 교육과정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국제화를 기반으로 창의적이고 실전적인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전문적인 능력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고 있습니다. 아펜젤러 대학은 바이오, IT 융복합, 나노공학, 보건의료 총 4개의 계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격변하는 산업사회와 글로벌 사회를 함께 이끌어갈 공학기술인력과 기초과학인력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2018년에는 4차 산업혁명을 이끌어갈 드론 로봇공학과가 신설되었습니다. 김소월 대학은 관광, 문화창조융합 총 2개 계열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상을 예술로 발전시키고 차별화된 선진지식교육을 통해 전문적 사고와 실천 영향을 지닌 전문인력양성소가 바로 이곳입니다. 지금부터 2019학년도 수시모집 전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2019학년도 배제대학교 수시모집 전형은 크게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학생부교과 전형으로 학생부교과 100%로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둘째, 학생부종합전형으로 서류면접으로만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셋째, 실기전형으로 학생부교과 30%와 실기 70%로 선발하는 전형입니다. 2019학년도 배제대학교 수시모집의 또 다른 특징은 첫째,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으며 둘째, 문의과 교차지원이 가능하고 전형 간 복수지원이 가능합니다. 셋째, 학생부종합전형에서 위에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소개서 제출을 폐지하였습니다. 첫번째, 학생부교과 100%를 반영하는 전형으로 일반전형, 지역인재전형, 고른기회전형,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그 외 정원회 특별전형이 있습니다. 학생부교과 100%로 선발하는 일반전형입니다. 지원자격 관련 제출서류, 면접,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없습니다. 수시모집 전체인원의 65%인 1218명을 일반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으며 전년도 경쟁률은 5.13대 1이었습니다. 특별전형 안내입니다. 학생부교과 100%로 선발하며 지역인재, 고른기회,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이 있습니다. 해당 전형에 따른 지원자격 관련 제출서류가 있으며 면접,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없습니다. 지역인재전형의 지원자격 기준은 대전, 세종, 충남북,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만 지원이 가능하며 학생부교과 100%로 선발합니다. 고른기회 전형은 국가보훈 대상자, 만학도 등 해당자만 지원이 가능하며 학생부교과 100%로 선발합니다.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은 다자녀, 다문화, 군인, 경찰, 소방, 교도관의 자녀 등 해당자만 지원이 가능하며 학생부교과 100%로 선발합니다. 각 전형의 전년도 경쟁률은 4.66대 1, 1.5대 1, 3.08대 1이었습니다. 정원 외로 모집하는 특별전형입니다. 학생부교과 100%로 선발하며 농어촌 학생, 특성화 고교 졸업자,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장애인 등 대상자 특별전형이 있습니다. 각 전형의 전년도 경쟁률은 1.71대 1, 1.39대 1, 2.67대 1이었습니다. 두 번째, 실기전형입니다. 실기전형은 글로벌 인재, 예술인재 전형이 있으며 학생부교과 30%와 실기 70%로 선발하는 실기전형입니다. 실기전형인 글로벌 인재 전형입니다. 학생부교과 30%와 실기 70%로 선발하는 전형으로 실기는 전공관련 구술평가로 진행이 됩니다. 글로벌 인재 전형의 모집단위는 어학계열인 영어영문학 전공, 러시아 중앙아시아학 전공, 테솔 비즈니스 영어학과, 스페인 중남미학과, 중국학과, 일본학과가 있으며 그 외 관광축제 리조트 경영학과 및 항공운항과가 있습니다. 수능 최저 등급은 적용하지 않으며 항공운항과는 글로벌 인재 전형에서 학과모집 전체 인원 100%를 선발합니다. 다음으로 실기전형인 예술인재 전형입니다. 학생부교과 30%와 실기 70%로 선발하며 모집단위는 미술디자인학부, 실용음악과, 피아노과가 있습니다. 수능 최저 등급은 적용하지 않으며 실기 위주로 선발하는 예술인재 전형입니다. 그 외에 실기전형인 체육특기자 전형이 있습니다. 학생부교과 전형의 학생부교과 성적반영 방법에 대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학생부교과 성적반영 방법입니다. 교과 성적은 1학년, 2학년, 3학년, 1학기 교과 중 공통교과 60% 성적, 선택교과 40% 성적을 반영합니다. 공통교과는 국어, 영어, 수학, 각 교과별 4과목 총 12과목을 반영합니다. 선택교과는 입문, 자연으로 구분하여 한국사는 필수로 지정되고 계열별로 사회와 제2외국어 또는 과학과 제2외국어가 선택되어 총 우수한 4과목이 반영됩니다. 전체적으로 16개 교과목을 반영하여 성적산출을 합니다. 배제대학교는 과목 가산점이 있습니다. 반영 교과목 16개 중 2, 3학년 과목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2학년에서 선택된 교과목당 각 1점, 3학년에서 선택된 교과목당 각 2점을 총점에 합산하여 반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생부종합전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학생부종합은 배양영재전형 1개 전형만 있으며 1단계 서류 100%, 2단계에서는 1단계 서류 60%와 면접 40%를 통해 선발합니다. 학생부종합 배양영재전형입니다. 전형방법은 1단계 서류평가 100%로 모집인원의 4배수를 선발합니다. 2단계에서는 1단계 서류평가 점수 60%와 면접 40%로 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자기소개서는 없으며 수능 최저 등급도 적용하지 않습니다. 전년도 경쟁률은 5.5일 때 1이었습니다. 1단계 서류평가는 크게 3가지로 인성, 전공적합성, 발전 가능성에 대해 서류평가 100%로 모집인원의 4배수를 선발합니다. 첫째, 인성항목으로는 공동체의식, 타인에 대한 이해나 배려 등에 대해 정성적으로 평가합니다. 둘째, 전공적합성 항목으로는 학업에 대한 노력, 전공에 관한 관심 등에 대해 정성적으로 평가합니다. 셋째, 발전 가능성 항목으로는 자기주도성, 도전정신, 문제해결 능력 등에 대해 정성적으로 평가합니다. 면접평가 안내입니다. 면접은 서류평가를 통해 지원자들에게 궁금한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면접항목 역시 서류평가의 확인 면접이기 때문에 인성, 전공적합성, 발전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면접의 질문은 크게 공통질문, 전공관련 질문, 개별질문 세 가지로 구성됩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 대비는 배제대에서 제공하는 스마트폰 모의 면접 서비스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배제대는 대학 입시를 준비하는 수험생들에게 시간과 장소를 구애받지 않고 면접을 체험해 볼 수 있는 스마트폰 모의 면접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서비스를 원하는 이용자는 앱 스토어에서 배제대학교 모의 면접을 검색 후 앱을 다운받아 사용하시면 됩니다. 면접 예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 그 장면이 녹화되어 자신의 면접 모습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2019학년도 배제대학교 수시 모집에 대해 안내해 드렸습니다. 이후에라도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주저하지 마시고 언제든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전화 입학 상담과 카카오톡 입학 상담을 통해 여러분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배제대학교는 수험생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전화 입학 상담과 카카오톡 입학 상담과 카카오톡 입학 상담과 카카오톡 입학 상담을 통해